네 저희 1대2로 졌는데 풀업 전에 이제 2라운드 때에 이런 대진들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기고 싶었는데 져버려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라운드 때 져가지고 2라운드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안 좋은 모습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상성이라고 또 하기에는 이제 멤버들이 바뀌면서도 좀 계속 했었기 때문에 팀 상성 스타일과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좀 더 잘해져서 이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팀 상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옛날에는 되게 많이 신경 썼었는데 지금 낫기 신경 안 쓰고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디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T1을 상대하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다른 팀이랑 뭐 저희 팀을 다른 팀이 상대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이제 좀 밴이 일반적인 밴은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팀들을 상대할 때 그런 팀의 스타일이나 밴팩 선호도나 이런 것들 뭐 플레이 선호도 이런 것들 좀 파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보는 중이고 아직 못 꺼낸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꺼낼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긴 한데 그런 것들도 있고 저희만의 어떤 무기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저희가 뭐 잘할 수 있는 것이든 다른 부분이든 좀 생각하면서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대부분의 팀들과 상대를 준비할 때 다른 팀들과 상대를 준비를 할 때 그런 그 팀의 어떤 그 전에 이제 밴픽의 흐름이라든지 플레이 선호도 그 다음에 그 팀의 기조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그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동전도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잘 추스리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